4번, 5번째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뭐예요? 했던 질문은 또 합니다 이 사람들이. 분명히 내가 대답을 했는데도 예를 들면 긴 머리를 안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 누나가 계속 얘기했잖아요. 근데 계속 물어봅니다. 그러면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. 자 지금 만약에 또 누나 왜 긴 머리 안 해요? 긴 머리보다 숏컷이 편해요. 왜요? 저는 그 앤디 월 뮤즈 엘디세즈 윌을 좋아하거든요. 뭐 알아볼겠으니까 알고 계세요? 60년대 스타일을 좋아해요. 아 늙은 여자? 여러분 빈티지를 외워야 돼요. 빈티나요. 네, 부제가 아니라 빈티지? 부제의 주요. 어... 부제? 와야 부제의 주 일루와! 아니... 하나네 이거. 한 대 맞자라고. 한 대 치자 올라왔습니다. 사랑했던 치자말고 한 대 치자. 아니 이게 진짜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. 끝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